안녕하세요. 마이크로칩 DC-DC 컨버터 솔루션에서 새로이 출시한 벅 제품에 대하여 소개 및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새로운 벅 제품은 MCP-1636X 제품군입니다. 이 제품은 48V의 넓은 입력 전압과 내부 스위치를 가진 강압형 벅 컨버터입니다. 입력 전압 범위는 4V에서 48V이고 출력 전압은 2V에서 24V까지 설정 가능하며 출력 전류는 3A입니다. 발진 주파수는 2.2MHz 고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 전류는 PFM 모드에서 스위칭을 하지 않을 때 18마이크로암페어이고 셧다운 시 전류는 5마이크로암페어의 최대 효율은 96%입니다. 출력 전압이 설정 전압의 93% 이상이 되면 로직하이로 전환되는 오픈드레인 타입의 파워 구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 전압이 정상적인 작동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컨버터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UVA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4V에서 3.4V까지 작동하며 시동 전압의 임계치에서 시동 및 정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0.6V의 히스테리시스를 가집니다. 피크 전류 모드 제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며 에러 앰프 및 전류 기울기 보상을 포함하여 디바이스가 전체 작동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출력 전압의 오버슈트와 돌입 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750μs의 소프트 스타트 시간을 가지며 외부의 부품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트 스트랩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하이사이드 스위치를 통해 전류를 감지하고 매 사이클마다 피크 전류를 제어하여 전류 제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과열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온도를 155도씨로 제한하며 정상적인 스위칭은 125도씨에서 재개됩니다. 또한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EC-Q100 신뢰성 테스트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패키지는 밑면의 다중 노출 패드를 가진 8핀 DFN 패키지로 사이즈는 3x3mm에 높이는 0.9mm입니다. MCP-16361은 PWM과 PFM 모드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디바이스로 소모 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CP-16362는 PWM 모드만을 지원하며 MCP-16363은 PWM 모드만을 지원하지만 EMI 피크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디더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2MHz 발진 주파수 이상으로 10% 범위 내로 디더링을 지원합니다. 이제 데모 박스를 보여드립니다. MCP-16361 이베류에이션 보드가 있습니다. AC 전원을 공급하면 AC-DC 어댑터를 통해 이베류에이션 보드의 전원을 공급하며 이때의 입력 전압과 보드의 출력 전압을 판넬 매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때 부하 조절 다이얼을 통해 부하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판넬 매트를 통해 이때의 출력 전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MCP-16301 600mA 데보보드가 있습니다. MCP-16301은 30V 입력에 600mA의 출력을 낼 수 있으며 AEC-Q100 신뢰성 테스트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MCP-16301 300mA D2PAC 데보보드가 있습니다. MCP-16301을 300mA의 출력으로 최적화한 설계를 할 경우 D2PAC 패키지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입력 전원에서 5V 또는 3.3V에 300mA의 출력을 내는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경우 열 효율 문제로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설계를 적용할 경우 안정적이고 작은 사이즈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은 부스에 오셔서 직접 조작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보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